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17가지 실천 방안 1.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라 이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다. 이 모든 위험요소들이 염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면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험요소들을 한 번에 완벽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위험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2.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천연 함형증제를 섭취하라 현대인들은 천연 함형증제인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이 건강에 좋은 기름을 외면하고 대신 옥수수 기름처럼 싸고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한류성 어류를 먹거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 건강에 좋은 고도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면 염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운동하라 연구에 따르면 운동 역시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 운동 부족은 손으로 꼽는 위험요소들 중 하나다.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발달된 편리한 기술 덕분에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살고 있다. 이는 모든 신체 노동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잘못된 이론의 기반을 둔 것이다. 자동차에서 에스컬레이터, 리모컨,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기술로 만들어낸 편리한 도구들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발전은 우리 수명을 몇 년은 단축시키는 역할도 했다. 건강해지려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집주의를 가볍게 걷거나 공원에서 아이와 놀아주거나 하는 정도의 활동도 운동이며 유익하다.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클럽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여가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기에 자기 몸에 유익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며 더 큰 항염증 효과를 볼 수 있다. 4. 복합비타민, 복합미네랄 제재를 섭취하라. 5.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오메가식스 지방산의 섭취를 줄여라. 이들은 염증과 관련이 있는 지방이다. 이것들의 섭취를 피하려면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함량제로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붉은 빛을 띠는 고기나 어류, 트랜스지방산에는 오메가식스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다. 오메가식스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옥수수기름, 홍화유, 면실류, 해바라기유, 땅콩기름, 장기름, 포도씨유, 콩기름, 콩기름의 일부 오메가식스가 들어있지만 등이다. 우리가 추천하는 기름은 카놀라유와 버진, 올리브유다. 6. 황산화, 황염증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라. 식물 원료를 농축한 식물 영양소, 예를 들어 레스베라트롤과 풍부한 제품을 섭취하라. 황산화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하루에 7에서 9불량, 4에서 5컵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라. 1불량은 200ml컵 기준으로 반컵 정도를 말한다.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과일이나 채소에는 염증을 줄이는 전연 황산화제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 8. 가공식품을 피하라. 가공식품이란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기타 화학물질 등이 들어간 음식을 말한다. 가공을 통해 음식에 더 많은 화학물질을 점가할수록 만성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 조리가공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삶은 편안해지지만 수명은 더 단축될 것이다. 9. 패스트푸드를 피하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패스트푸드는 대체로 값싼 음식재료들로 만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0. 유기농으로 키운 과일, 채소, 고기, 유제품을 먹어라. 기업형 농장이나 식품업체가 제조사용한 제초제, 살충제, 호르몬, 항생제 등은 고기, 과일, 곡물, 채소, 유제품을 사람이 섭취할 때에도 여전히 잔류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화학물질은 식물이나 동물의 지방질 부분에 흡수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물이나 동물을 먹을 때 같이 먹게 된다. 축산업자는 도축을 하기 몇 주 전에 가축을 더욱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나 호르몬을 투여한다. 이러한 항생제나 호르몬은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의 지방질 부분으로 옮겨져 저장되고 점점 축적되어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일부 제조업자들은 자신이 만든 식품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이라 해도 깨끗이 씻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그 표면에 박테리아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부화가 낮다는 것은 단순당이 적게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부화가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CRP 수치가 상승할 위험성은 높아진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식을 하자 CRP가 28% 낮아졌다. 내가 당부화가 낮은 식단이 아니라 당부화가 낮은 탄수화물 섭췌만을 추천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13.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기타 항염증제를 섭취하라. 주류의학계사는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동맥의 응고를 감소시키는 아스피린을 환자들에게 권해왔다. 그런데 나는 몇 년 전 여러 해 동안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도 줄어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스피린은 심장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을 야기하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약을 써서 염증을 막으면 종종 합병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합병증으로 감염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심순환기의 효과, 폐질환 합병증, 괴양, 기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데도 미국에서만 연간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염증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을 처방받는다. 이 수치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의 구매 숫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아스피린이나 항염증제를 사용할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치의의 승인을 받은 뒤에 약을 복용하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생활습관을 바꾸고 전연의 함염증 식품을 섭취해 모든 염증의 근원을 줄이는 것이다. 14. 적당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라. 비타민 D의 보충 섭취는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섭취하는 것도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15. 수면을 적절히 취하라.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이 증가한다. 16. 염분 섭취를 줄여라.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증가한다. 17. 의사와 상담하라. 당신이 위에 16가지 조치들을 철저히 따랐다면 대개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17. 그러나 만약 만성염증 수준을 건강한 상태까지 줄이지 못했다면 의사와 상담에 CRP를 줄이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18. 이 전략은 커다란 보상을 안겨줄 생활습관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18. 이 조치들을 시행하면 분명 몸속의 염증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19. 목록의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 19. 단지 한두 가지 항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발병률이 줄어들 것이다. 20.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물, 약 알칼리수 20. 인체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의 약 2%가 활성산소로 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21.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22.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양면적인 착용을 한다. 23. 면역체계 강화, 근육 재생은 물론 세포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한원신호의 매개체가 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면 세포를 산성화시켜서 24. 암, 고혈화, 동맥경화, 아토피피부염, 간질환, 뇌졸증, 스트레스성 위험, 전시,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25. 활성산소의 양면성을 나열하고 보니 활성산소의 해가 더 커 보인다. 26. 하지만 이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의 얘기다. 27. 활성산소의 체내 농도가 적절하면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27. 그래서 활성산소는 체내 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8.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까? 29. 가장 좋은 방법은 황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도 좋은 방법은 물을 가려 마시는 것이다. 29. 일본 규수대학교 대학원 유전자공학팀의 시라바다케 교수는 그 답이 약 알카리스에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30. 약 알카리스는 pH 7.5에서 8.5의 물이다. 30. 실험에서 슈퍼옥사이트라고 불리는 활성산소 발생장치에 약 알카리스를 투여했더니 활성산소가 제거되었다고 한다. 31.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테스트에서는 약 알카리스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31. 당시 최규환 박사는 제소 4년에서 최대 30년간 변비를 겪어온 만성변비 환자 8명에게 약 알카리스를 약 4주간 마시게 했다. 31. 그 결과 8명 가운데 6명의 환자가 배변 시 불쾌감이 사라지고 배변 횟수도 뚜렷하게 늘어났다. 31. 반면 변비가 없는 환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31. 약 알카리스가 변비를 포함한 각종 질병에 효움이 있음을 증명한 실험도 있다. 31. 일본 새로운 물 연구회의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약 알카리스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31. 그 결과 약 알카리스의 다양한 건강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2. 당뇨병 환자의 혈당 안정화, 간질환 환자의 강기능 조기 개선, 위 12지장 괴양의 개선과 재발 예방, 고혈압 및 저혈압의 개선, 전시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개선 및 치유, 33. 만성변비의 조기 치유, 신경성 설사의 개선, 또한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는 악취가 나는 변 역시 물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4. 변에서 악취가 나면서 변이 검고 딱딱하다면 위암이나 간암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5. 변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관 내 미생물군에 의해 부패되고 발효됐기 때문이다. 36. 악취가 심하고 더러운 변이 되거나 냄새가 없고 깨끗한 변이 되는 것은 소화관 내 미생물군의 서식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에 의해 좌우된다. 37. 만일 신선한 음식을 섭취했는데도 악취가 나는 변을 폐설한다면 마시는 물과 조리용 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37. 인체는 섭취, 소화, 배설의 순환을 통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38. 약 알카리스는 이러한 순환을 도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미네랄이 없는 물이 독이 되는 이유 물은 깨끗하면 되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꼭 골라 마셔야 하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질병과 싸울 힘을 잃는다. 물론 미네랄이 없더라도 물은 갈증해소라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갈증해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체내에 들어간 물은 세포의 바깥쪽을 채우는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역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 안에 있는 미네랄이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당장의 갈증은 해소하지만 결국 체내 미네랄을 도둑질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성수의 해를 입증한 연구들 한국 무라케 김광영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암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한 후 혈액검사를 했다.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암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는 심하게 응고되어 있었다. 백혈구는 인체가 병원균과 싸우는 주력 병사인데 이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니 적군과 제대로 싸울리 만무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약한 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산성수는 약한 적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혈구만이 아니다. 학계 연구보고에 의하면 산성수를 마시고 20분 뒤에 관찰해보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있었다. 적혈구는 인체에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수가 혈액을 더럽히고 적혈구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듯 혈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산성수는 당뇨병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의대의 이규재 교수팀은 당뇨병에 있는 실험용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기간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각각 투여했다. 그 후 혈당 검사를 해보니 두 그룹의 혈당치가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규재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산성수 증류수와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물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성수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임산부가 산성수를 마시면 태아에게 좋지 않다. 기본적인 반륙은 태아식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기내과 이동호 교수에 의하면 임신 중에 산성수를 마시면 몸이 산성화되어 제내 균형이 깨져서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 석학들도 인정하고 있다. 국제 무라케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산성수와 산모의 건강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화물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 세포 바깥쪽을 미네랄이 없는 물이 감싸면 도리어 그 물이 세포 안에 미네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산모가 이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몇 세대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혈액과 재액이 산성이라는 점도 놀랍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삼투합 정수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화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주장이다. 산성수는 이럴 때 필요하다. 다만 산성수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피부 미용이다.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산성수를 바르거나 산성수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에 수분이 보충되어 건성피부가 중성피부로 변화한다.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의 세균도 없애주고 산성수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돈다. 거친 손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산성수는 꽤 효과가 있다. 아동용 장난감이나 식기 등을 세척할 때도 산성수로 하면 세제가 필요 없으며 과일이나 채소를 산성수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이 제거되는 것은 물론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